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는 보압권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비보존 헬스케어에 대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원래 LED 조명, 백라이트 유닛 이런 제품을 생산, 판매했던 회사인데요. 지금은 이 회사의 대주주가 비보존, 볼티아가 되겠구요. 비보존과 볼티아가 대주주로 있는데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리인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신약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고 그 밑에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존재하고 지난 9월 달이었죠. 이때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한 609억 원에 인수를 해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을 생산한, 판매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오면서 이제 비보존 제약이라고 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비보존 그룹이 하나 탄생하고 있다. 비보존,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제약. 그래서 하나의 종합 제약 그룹으로서 지금 좀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딱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모멘텀에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이슈, 뭔가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승인받는 과정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이나 강한 파동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의 위치는 거의 뭐 바닥권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부각됐을 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씩 올라가는 등 가는데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그렇게 좀 돌아오는 이런 이제 회기본능이 상당히 좀 강한 주가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달라진 점은 거래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을 좀 발생을 시키면서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1800원과 1900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전에 강한 거래량이 상한가를 포함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강한 구간이 바로 1800원과 1900원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전환사체 물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전환사체 물량이 또 상장이 되면서 그런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좀 추래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 한 주 또는 최근에 좀 약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왔던 모습인데요. 어 뭐 어느 정도 나올 만큼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한 1070만 주? 한 107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됐었죠. 이때 당시에. 근데 이때 한 270만 주 정도가 나왔으니까 한 800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800만 주 정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상장된 물량들은 한 110만 주 정도? 어 110만 주였나요? 그때? 음 전환사체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또 상장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물량들이 또 나왔어요. 그 물량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서 그때 한 118만 주인가? 네 그 정도였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마 이때 같이 상장됐던 물량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후로 뭐 물량이나 이런 전환사체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또 지지 라인에서 잘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최대 저항대가 265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상한가를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이 구간에서 1800원, 1900원 정도에서는 좀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동시에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도 거의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거든요. 과매도 영역이면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RSI 상대 강도 지수도 30에 좀 근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으로라도 뭐 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1800원, 1900원에 왔지만 이때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50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지금 3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같지만은 뭐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한 3에서 5%라도 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피란젤인 외용제의 개발권을 이전 계약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피란 이 외용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뭔가 이제 몸속에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 바르는 거 뭐 크림이나 뭐 스프레이 형식으로 스프레이 형식으로 몸에 좀 바르는 형태의 그런 이제 제품을 외용제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뭔가 이제 그 한국 내 한국이나 중국 내 개발 권리를 비보존 헬스케어로 이전한다. 외용제에 대한 개발 권리를 비보존 헬스케어로 이전하는 뭐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스프레이나 크림처럼 바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개발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KPM테크가 좀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로 이전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크게 오늘 뭐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뭐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식약처에 승인을 해야 될 거고 신청을 해야 될 거고 또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도 당장의 오늘 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이전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또 신청해놨던 이 부분들이 있죠.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을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원래라면 1월 중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승인이 됐을 경우에 계획대로 3, 4월에 환자 투약 들어가고 올 연말에 이제 임상이 완료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승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뭔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미비했기 때문에 아마 식약처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좀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또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또 모멘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발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려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승인해 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겠지만 이랬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 1800원, 1900원이 지켜지는 가운데 RSI 상대 강도 지수도 30에 근접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할 만한 요소도 현재까지는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외용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응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1800원, 1900원이 지켜지는 한에서는 역시나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RSI 상대 강도 지수도 30에 근접해 있다라는 점에서 반등에 대한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에 대한 신뢰도를 훨씬 더 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기술적으로 좀 올선 위로 올라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주가가 올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올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올선 위로 좀 올라타야 단기적인 방향성이 바뀌면서 한시름 좀 덜어낼 수가 있는데 좀 아쉽게도 올선 밑에서 자꾸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게 유지가 좀 못되고 있는 거죠. 하락의 하락의 하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거고 장중에 올라가도 결국엔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좀 올선 위로 주가가 좀 더 양봉으로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성도 좀 돌아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지지 라인도 지켜지면서 호재까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게도 오늘도 일단은 이 위로 올라서고 있지는 못하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동반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박스권 하단 자리만큼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800원, 1900원 정도가 지켜지는 한에서는 그래도 역시나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써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인 댓글로써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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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